코로나19 극복 우리 워싱턴 종포와 대한민국이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락밴드 YB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가수 윤도인입니다. 라디오 워싱턴 청취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타국에서 많이 힘드시죠? 그 힘듦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. 저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 모두가 교포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코로나19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꼭 몸조심하시고요. 또 지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때까지 꼭 여러분들 몸조심하십시오. 우리는 하나 우리 한국에서 윤도연 선배님이 저희 라디오 워싱턴 또 워싱턴 교민분들을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 이런 위로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답 의미로 윤두현 선배님의 노래하는 곡 띄워드릴게요 내게로 오는 길을 몰라서 그대의 눈이 잠시 멀어서 그래서 조금 늦게 닿는 거라고 내 맘은 잃고 기다립니다 세상에 태어난 한 번도 내 가슴이 그대 아닌 누굴 다 본 적 없고 그 모진 시련도 그대 있었기에 힘들어도 살아왔었는데 보여요 그대 날 떠나려운 게 누굴 참는 그대 슬픔인 모습이 마지막 내 전부 그대뿐인데 그대는 사랑했던 날도 못했네요 아무리 빌어내고 아무리 상처저도 아무리 빌어내고 아무리 상처저도 아픈 줄도 모르고 눈물로 남겨진 책을 산다 해도 책을 산다 해도 돌아올 그날만 난 기다립니다 보여요 그대 날께 고맙습니다 보여요 그대 날 떠나려운 게 잠대요 추억들이 바뀌어서 이도할 수 있나요 말을 해봐요 하지만 맨 처음 온 그대뿐인데 그대를 사랑했단 말도 못했죠 윤태홍의 사랑을 그대 품하네 사랑을 그대 품하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 큰아버지가 그만둔 땅을 술로 다 팔아먹었다고 항상 넋두리하는 아버지가 넋두리하는 아버지가 넋두리하는